양칭사님께서 문어를 보내셨습니다. 3수 여러분들 참여 좀 부탁할게요. 8번, 19번, 43번 되겠습니다. 그리고 황근님이 5번, 20번, 40번 되겠습니다. 그리고 GOES님께서 4번, 16번, 37번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라 생각하시고 또 맞추시면 웬만 안되지만 3만원에 현금을 받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내일입니다. 기말 시험이 내일 있습니다. 준비 잘 해가지고 꼭 1등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모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.